오늘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서울의 봄 사법이라며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테타 방지 사법을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봄이 아니라 이재명의 봄을 위한 찐명의 친위 부대가 계엄을 빙자해버리는 쿠테타라는 것을 모를 국민이 없습니다. 정규 국회 이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계엄 선동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더불어민주당의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 목적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지는 내년 2월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한다는 시나리오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민주당 국방위원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그들의 이러한 의도가 명확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나치직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괴담으로 나치직 선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고 주동자를 비롯해 계엄을 준비하는 세력이 있다면 국회 다수당의 힘으로 낱낱이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주당은 집권 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수많은 위법과 비리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위법과 비리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사람하면 바로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왜 사돈 낱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하나의 알자야 이후 최초의 군내 사조직 모임이 발견되었고 비밀리에 회합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비밀리에 회합을 했다는 것입니까? 왜 누구인지 당당하게 언급을 못하면서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태타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했는데 헌법 제 77조 5항은 국회가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계엄법 제 11조를 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법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뭐가 미흡하다는 말입니까? 192석으로 청문회와 검사탄회 등 온갖 패약지를 저질러온 것 다 잊으셨습니까? 민주당은 국회의 계엄의 해제 요구 무력화 계획에 담긴 불법 문건이 2017년 작성되었고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이 나거나 재판 중이라고도 말을 했는데 일부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문건의 은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핵심이었던 내란 음모죄는 기소조차 못했다는 사실을 왜 말을 안 하십니까? 법원은 계엄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이런 사실조차 모르면서 계엄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한심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국가 세력 척결 주장과 대통령 부부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는 그들이 권력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개형성을 높이고 있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며 북한에 동조하는 자들이 반국가 세력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이란 말에 왜 경기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현 상황에서 계엄은 불가능합니다. 계엄이라는 허구적 소설을 지지자들에게 세뇌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복을 입고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군인들을 모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현역 장교는 절대 일어나지도 않을 일,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을 갖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괴담 선동으로 국민을 광화문에 촛불 들고 나오게 하려 했던 궤핵이 무산되자 각종 특검과 국정론단, 괴담 선동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시키려는 찐명의 보훈 쿠테타가 눈물겹습니다. 이재수 기무사령관 등 생으로 사람을 잡았던 문재인 정권의 추악한 행동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과 군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의원 1동 한기호, 성일종, 강대식, 강선영, 유용원, 임종득 이상입니다.